코로나19 팬데믹 기간, 서울 주요 상권들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성수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성장했고,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명동이 가장 높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우리카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의 주요 상권 현황을 분석한 우리트렌드 서울상권편을 발표했습니다. 성수의 전제 회복률은 1.60으로 지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작년 12월 개인의 신용 매출액이 160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성수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020년 12월에도 회복률 1.09를 보이면서 큰 타격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명동은 가장 높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전제 회복률은 1.21로 성별로는 남성이, 또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이 회복을 주도했습니다. 성립 Krai 기원하차에 надеюсь, 도리무죠. 감사합니다.